벌써 몇 달짼가 너 만난다는 그 사랑 얘길 들었어 아마 본 일이 있었나 첫째 나 떠들어대던 심보가 이젠 여기까지 발동해서 널 떠올리게 됐나 봐 또 어쩌다 친구들에게 그 시절 얘길 들어도 내가 한마디 못한 너를 멋대로 막 돼 먹게 말을 맘대로 막해 막 들이지도 못했네 자신을 난 그게 문제였어 너와 이별에 난 버린 것이 많고 찾을 것이 많고 가는 맘마다 머물지를 잘못해 사랑했던 시간 널 좋아했던 그 많은 아픈 날이 걸었네 너와 이별은 또 많은 나를 울게 만들었어 이젠 모두 지난 얘기지만 시간이 지난 난 처음 널 만났던 그 겨울 속을 걸어가 눈물 없이 볼 수 없다던 한참 인기 많은 영화를 봤어 아마 주인공이 주었나 첫째 나 떠들어대는 사람들 아마 둘은 다신 볼 수 없었지 그건 영화이니까 내 주변에 여자가 많단 그런 헛소리 듣고 웃을 때가 아니야 아니 왜 내 얘기 내가 마음대로 못해 변맹도 못해 남탓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해 웃어 이 자식이 난 그게 재미없어 이 노래 아세요? 네 같이 볼까요? 너와 이별은 또 많은 나를 울게 만들었어 너와 이별은 또 많은 나를 울게 만들었어 이제 모두 지난 얘기지만 시간이 지났냐 처음 널 만났던 더 크게 걷다 보면 시간이 많아야겠지 그 겨울 속을 걸어가 걷다 보면 마음이 말해주겠지 너와 이별은 참버린 것이 많던 찾을 것이 많던 참버린 것이 많던 가는 맘 따라 흘러갔던 시간이 내게 줬던 아픈 힘들었었던 모든 걸 참으라고 말했네 너와 이별은 더 꺼내지도 않는 말이 되버린 걸 이제 모두 지난 얘기인 거야 시간이 지난 난 시간이 지난 난 시간이 지난 난 그 겨울 속을 걸어가 난 난 난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겐 사치인 걸까 그렇게 시간은 가고 내가 준비할 틈도 없이 나이는 나를 앞질러가 그렇게 새벽은 울고 어느 차가운 자취방에 어지러움 또한 밤이 흐르네 할 일이 뭘까 적다 보면 어느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 오래가지 못한 그 다짐들을 또 나에게 실망해 열정보다 유령을 절약 대신 편리를 오늘은 날이고 노는 게 낙이고 똑같은 내일을 사는 게 나 어떻게 다음 달도 굴러 갈까 그렇게 시간은 가고 내가 준비할 틈도 없이 나이는 나를 앞질러가 그렇게 새벽은 오고 어느 차가운 자취방에 어지러움 또한 밤이 흐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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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흐르네 나도 흐려 가네 그렇게 그렇게 시간은 지나가고 나도 흘러가고 빛을 잃어가는 모든 것이 난 무뎌질까 두려워 그렇게 새벽은 다시 오고 어느 차가운 저취방에 어지러운 또 한 밤이 흐르네 흐르네 나도 흘러가네요 흐르네 흐르네 나도 흘러가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에 푹 빠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윤 딴딴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구 팬들께 직접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대구 팬분들 저는 기타치고 노래하는 동네오빠 인디가수 싱어승렛의 윤 딴딴이라고 하고요 오늘 좋은 공연 뭐 열심히 또 정해지지 않은 곡들까지 열심히 부르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윤 딴딴 씨잖아요 네 정말 많이 들은 질문이겠지만 왜 윤 딴딴이냐고요 왜 윤 딴딴이냐고요 이게 고등학교 때 저만 반에서 예체능이었는데 그 당시에 다면 선생님께서 약간 그런 조금은 고지식하신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어가지고 네 남자애가 무슨 음악이냐 저한테 그래서 맨날 딴따라라고 놀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맨 처음에 좀 기분이 나빴었는데 거기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네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막상 윤 딴딴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보니까 되게 중복되는 이름도 없고요 잘 없죠 네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시면은 한 번 들으면 좀 쉽게 잊을 수 없는 그런 이름이라서 아 가수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이름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도움이 됐네요 그렇죠 지금 정년퇴직 하셨는데 한번 찾아뵈려고요 아마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이 며칠 전에 이제 공개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곡이잖아요 그렇죠 며칠 전에 공개된 네 그렇죠 음반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이번 앨범 자취방에서는 제가 자취를 한 지 대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한 8년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자취하면서 느꼈었던 그리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다섯 곡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런 자취생들의 또 어지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들을 모은 앨범 자취방에서 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되는 노래가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윤딴딴 씨 팬들께 궁금한 점을 SNS 사연으로 받아봤거든요 저희가 윤딴딴 씨 요들송을 듣고 싶어요 잠깐이라도 들려주세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죠 저 알프스의 꽃과 같은 스윗 아가씨 귀여운 목소리로 You're the lady 발걸음도 가볍게 산으로 오르면 목소리 합쳐서 노래를 하네 그 아가씨는 언제나 You're the lady You're the lady You're the lady 귀여운 목소리로 You're the la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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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조금만 들려주실 줄 알았는데 한 곡을 다 들려주시네요 머릿속에서 어디서 멈춰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어디서 들으셨.. 배우셨어요? 그냥 혼자 재밌어 보여가지고 했어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걸로 사실 방송에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요청을 하신 것 같고 그러게요 이번 질문은 정말 심각한 질문입니다 남자친구분이 약간 질투와 분노를 섞어서 보내신 질문인데요 윤 딴딴씨 이상형이 뭔가요? 제발 제 여자친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이상형을 밝혀주세요 정신을 왜 차린다며 이상형이라고 아마 얘기했나봐요 아 제가 네 그러니까 유 딴딴씨의 이상형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아 저 이상형이요? 네 저는 일단 마른 여자보다 통통한 여자가 좋아하고요 그리고 글래머 하시는 분 좋아하고 그리고 목소리가 좀 이렇게 하이톤이신 분 좋아하고 그리고 성격은 그냥 제가 좀 왈가닥이다 보니까 좀 참을성 많으신 네 그럼 글래머에다 목소리는 하이톤에다가 또 참을성이 많으신 분 이 사연을 보내신 그 분의 여자친구와는 반대이길 바라면서 앞으로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일단 제 팬분들 또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 네 좀 거창하지만 좀 이렇게 공민 분들? 뭐 아무튼 저를 아시는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 더 바른 길로 바른 선택을 하면서 또 되게 진실된 음악 집밥 같은 그런 음악 하면서 조금은 또 그래도 너무 진지하지 않게 재미있게 위트있게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에 여러분들의 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집밥같이 평범하지만 위로가 되는 음악 네 앞으로도 계속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KBS 대구 방송 총국 개국 79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이야기 콘서트 휴 윤 딴딴 씨의 노래 계속 계속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독 너랑 헤어지기 싫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네가 서있던 그곳에 난 또다시 밤을 태우듯 뛰어갔고 아무 생각조차도 할 새 없이 너를 와락 안아 버렸고 아무도 없는 가로등 불빛 아래 짧은 키스를 나눴어 네가 떠나고 난 뒤에 아무런 일도 없단 듯이 잘 자라는 인사 건네며 깊은 한숨을 내셨지 밤은 깊어만 가고 의미 없이 널부러진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너의 이불에 들어가고 싶은데 마음은 깊어만 가고 의미 없이 전화기만 자꾸만 들었다 놨다 이 밤이 또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쉬워 참 못 뜨네 하루 종일 네 생각이 온종일 하루 종일 네 생각이 나지는 않더라도 용기를 내어 전화기 잡은 손에 숨은 가쁘게 뛰어갔고 너는 지금은 조금 바쁘다며 이따 연락하자고 했고 아무도 없는 작은 강불빛 아래 짧은 한숨을 내셨어 해가 저물고 난 뒤에 아무 연락도 없는 거야 아무 연락도 없는 거야 스치는 많은 생각 속에 자꾸 머리만 넘겼지 밤은 깊어만 가고 마음은 깊어만 가고 의미 없이 전화기만 자꾸만 들었다 놨다 이 밤이 또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쉬워 참 못 뜨네 너 스파라릴라릴라 떠뜨레 나 랄라라리리란 따라루라리 리럿디터 밤은 깊어만 가고 의미 없이 혼자서만 자꾸만 중얼중얼 돼 너의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마음이 깊어지는 게 또 의미 없는 혼자만의 상처로 지나긴 싫어 이 밤이 또 지나기 전에 너를 내 품에 안고 싶어 너를 내 품에 안고 싶어 유독 네가 보고 싶은 밤 내 품에 안고 싶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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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고 싶어 내 품에 안고 싶어 또 내가 미쳤다고 굳이 어둠 속에 들어갔네 나 아직 어린 것만 같은 일기장에 솔직히 아직 어린 건지 스물여덟 살엔 좋은지 모르겠어 소중한지 모르겠어 멍청이 놓쳐버린 것도 다 잊혀지겠지 아직 어린 것만 같은 일기장에 솔직히 알수록 세상은 조금 불공평해 이제는 헷갈리지 또 툴툴 불평하지 들어줄 사람조차 없는 이 자취방에서 안다고 했던 일이 내 맘대로 잠 흘러가지 않아 어떡하지 추위를 둘러봐도 모든 나만 바라보고 있네 나는 왜 너를 몰라줬을까 난 우리 잘 되자고 한 일인데 많은 걸 알아가도 아직 사랑은 참 모르겠네 나 아직 어린 것만 같은 일기장에 솔직히 아직 어린 건지 스물여덟 살엔 좋은지 모르겠어 소중한지 모르겠어 멍청이 놓쳐버린 것도 다 잊혀지겠지 아직 어린 것만 같은 일기장에 솔직히 알수록 세상은 조금 불공평해 이제는 헷갈리지 또 툴툴 불평하지 들어줄 사람조차 없는 이 자취방에서 시간은 멈추지 않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머뭇거리다 후회하진 않고 싶어 나 아직 어린 것만 같은 일기장에 솔직히 아직 어린 건지 스물여덟 살엔 좋았던 기억들도 소중했던 기억들도 멍청이 놓치지는 않게 나 웃고만 싶어 아직 어린 것만 같은 일기장에 그래도 알수록 세상이 조금 재밌긴 해 몇 번을 졌는데도 빨래는 또 마르겠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를 이 자취방에서 내일 기장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단딴이었습니다